현대차 GV80이 출시 보름 만에 연간 판매 목표치의 80%를 계약하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GV80은 지난달 30일까지 19,400여 대가 계약됐는데 이는 출시 하루 만에 15,000대가 계약된 후 하루 평균 500대에 가까운 계약 실적을 보인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달 초 계약 대수 2만 대를 무난히 돌파할 전망입니다. GV80은 제네시스가 2015년 브랜드 출봉 후 첫 번째로 선보인 SUV 모델입니다. 지난달 출시된 디젤 모델은 최고 출력 278마력 최대 토크 미터당 60kg의 성능을 발휘하는 직렬 6기통 3.0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카카오 음성인식 명령 등 다양한 첨단 안전 편의사항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은 기본 6,58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전자식 자동 제한장치를 적용하고 7인승, 무광컬러, 22인치 타이어와 각종 편의사항 패키지를 모두 적용할 경우 최고 가격은 9,000만원에 육박합니다.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출시 후 현재까지 이뤄진 놀라운 계약 실적은 가격 논쟁을 잠재우고도 남습니다. 지난 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과거 펠리세이드의 경우를 들어 공급이 소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물량 대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펠리세이드는 계약을 하고도 차를 받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에 소요되는 등 물량 대란으로 몸살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펠리세이드의 경우 3,000만원대 후반에서 4,000만원대 초반에 출시돼 가성비가 매우 높았지만 GV80은 가격대가 비슷한 수입 대형 SUV 등 다른 선택지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볼보 대형 SUV XC90은 8,030만원에서 9,550만원에 판매됩니다. 코드 익스플로러는 6,080만원으로 GV80보다 저렴합니다. 지난달 출시된 메르세스 벤츠 더 뉴 GLC는 GV80보다 작은 중형 모델이지만 가격대는 7,220만원에서 7,950만원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중시하는 GV80의 잠재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GV80의 생산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은 증산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판매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데다 출시 초반이라 벌써 증산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제네시스와 GV80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정된 물량만 공급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광화문 비즈통신이었습니다.